지금 우리 모녀의 가계부를 지켜보고 있는데 강석환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 위험 요인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우선 생활비와 용돈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더니 의뢰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좀 줄여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서서히 줄여가 보시기로 내용을 정리했고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우선 보험료를 조금 줄이고 그 줄어든 금액으로 이제 조금 중장기 저축인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보험료였던 35만 원이었죠. 그 금액을 착한 실손 의료비 전환을 통해서 25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따님의 경우 25만 원 나가던 보험료를 15만 원 정도로 줄여서 각각 10만 원씩이죠.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줄여드린 다음에 우선 이 금액이라도 한번 연금성 자금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해드리고 개인연금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착한 실손, 지금 실손보험을 착한 실손으로 전환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일단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왜 착한지도 궁금하고 꼭 이렇게 착한 실손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어머니께서는 갖고 계셨던 게 2009년에 가입한 구 실손 보험이었어요. 앞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입원 시 병원비 전액이 보상이 되고 통원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5천 원뿐이 안 돼서 거의 본인 부담금이 없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가입 당시에 4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올해 네 번째 갱신을 하시면서 14만 원이 됐던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면 어머니 문퇴 후에는 과연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그게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렸던 부분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4만 원이었던 보험료를 3만 원으로 낮춰드렸고요. 향후 보험료 갱신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드렸습니다. 다만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면 좋은 점은 보험료가 낮춰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아무래도 전보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입원 시에는 병원비가 최대 20%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 통원 시에는 최소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시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수술비 특약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 비중을 수술비로 낮추는 방향으로 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보험을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보험료 4만 원이 3만 원으로 주로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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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실손으로 바꿔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담금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착한 실손이 모두에게 다 유리한 건지 이게 또 고민이 시작이 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품이든 무조건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따져봐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는 이제 내려가지만 전환을 했을 때요.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보장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착한 실손 의료비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병원을 다녀오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보험료보다 내가 지불하는 병원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맞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상황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지금의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료가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론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우리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저희가 뇌와 또 심장과 관련돼서 뇌혈관 허혈성 관련 담보로 보험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수현 전문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네 60세 여성 그리고 20년 납입의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서 보험료를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요. 약 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장의 구성은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진단 시 각각 1천만 원의 진단금과 진단 후에 수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의 수술비까지 받으실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혈관 진단금은 보통 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혈관 질환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님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단이 없으시고 그리고 드시는 약이 없으실 때 준비하신다면 약을 먹거나 진단받으신 분들에 비해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 기준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병력이 어땠고 현재 뭘 복용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딸 보험료도 절약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좋은 꿀팁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보험을 할 수가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연에 계신 분은 만 30세가 아직 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하시면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뇌혈관이라든지 아니면 허혈성 같은 담보의 가입 금액이 조금 더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가입 금액도 많이 가져가는데 보험료도 저렴하면 이만한 금상첨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30세도 어린이 보험이 가능하다. 모르셨죠.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연령대 아직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어린이 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 요즘에 텔레비전 보시면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 뜨거운 핫이슈가 있죠. 바로 학교폭력인데요. 어린이 보험에서 이런 학교폭력 부분도 보장이 될지 갑작스럽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가능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요.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매년 30% 이상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중이 12.8%에 비해 매우 높아서 안전사고에 좀 취약한 편이에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등 생활 위험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주요 질환과 생활 질환 아토피, 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 질환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 상해나 학교폭력 등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가능하고 이렇게 학교폭력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 보험을 진짜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가입했을 텐데 저 아직 시집 안 간 집에서는 어린이 37세 잘 안 돼요?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법상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험은 보험 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 30세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30세가 조금 넘어졌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험을 시도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의 특징 두 가지 정도를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좋은 점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험은 20년이나 30년 동안 납부를 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암이나 뇌, 심장 쪽에 질환이 걸리게 되면 앞으로의 보험료를 이제 면제받습니다. 이걸 납입 면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되게 좋네요. 괜찮죠. 그런데 이 보험에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암,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이 납입 면제 조건이라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범위가 조금 넓은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이 납입 면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놀랄 만큼 저렴합니다. 놀랄 만큼? 놀랄 만큼. 얼마요? 얼마인지는 넣어봐야겠지만 많이 저렴한 게 같은 담보라 하더라도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으로 했을 때 한 2, 3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3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은 꼭 이제 두들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을수록 어린이 보험 너무 탐나잖아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만 30세 전후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내가 그 나이가 됐다 무조건 연락 주세요. 그런데 지금 따님 분이 어린이 보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질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저렴해졌을까요? 네. 전체 보험료가 변경 전에는 2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15만 원 이하로 낮춰드렸습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30세인 딸은 만 나이가 아직 29세여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30년 낫 100세 만기로 했을 때의 보험료였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각종 암 진단금을 여러 가지 합해서 1억 원이 있고 뇌혈관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뇌졸증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혈관 질환 1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2천만 원의 진단금과 암, 뇌, 심장의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할 경우 최소 수술비도 천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게끔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이나 상의로 다치거나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지급하는 수술비도 준비해드렸고요.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제거하는 그런 것도 수술이거든요. 경미한 수술부터 개복이나 장기 이식과 같은 중대한 수술까지 두루두루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후유장애 진단금, 골절 진단금, 입원비, 화상 등 어떠한 사항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졌지만 기존 보장보다 부족함 없이 알차게 꽉꽉 채워드렸죠. 오늘 방송 그냥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만 30세 전이라면 무조건 어린이 보험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의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린이 보험 어떤 점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처음 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어린이 보험도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평생 가져가야 할 보장이니까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험료로 개인연금을 새로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강석환 전무관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희가 공인 재무설계사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험료만 줄이고 끝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재무설계학에서는 라이프사이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큰 이벤트는 비슷비슷하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결혼자금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택 구입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노후에 대한 준비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젊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준비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한 20% 정도는 장기를 저축을 위한 투자를 위한 그런 연금 목적으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당장 하긴 어려우니 줄어든 보험료 20만 원 정도라도 우선 시작을 해보자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가계부에서 저축이 좀 많이 있긴 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수현 전문가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사실 시청자님께서는 목적에 맞게 통장을 구분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다만 현재 단기 목적 자금인 저축의 좀 비중이 높은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경험이 없고 또 손실 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적금을 선호하시는 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바로 투자를 즉시 시작하기보다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연금 같은 자산은 수익률을 제거할 수 있게끔 펀드나 ETF 등 투자 자산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이제 그런 개인 연금을 통해서 투자 경험도 쌓으시면서 투자를 좀 더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따님 보니 코로나가 끝나면 이건 진짜 모두의 소원일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추억도 많이 쌓고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요. 물론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그거는 이제 보험의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그 인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여행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인출은 쉽게 얘기하면 계좌에서 우리가 돈을 인출하듯이 보험에 있는 해지 환급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약관 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약관 대출은 정립된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이렇게 어머님이나 따님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실 때 그런 자금을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보험의 기본 기능은 유지가 되고 또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보험은요. 진짜 우리가 긴급할 때 비상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그 돈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 가입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